김연자 콘서트 김연자 콘서트 김연자 콘서트 언니야 이거 읽어봐 살아도 내 삶의 이유는 노래뿐 죽어도 못 잊을겁니다 오우 김연자 가수 멋있다 언니 연자 가수님하고 왔어 봐 사진 찍는거 아닌데 동영상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와있어요 미니어 언니야 일로와 언니 일어아버릴까봐 걱정되네 그러니까 김칸 때부터 먹기 밥 안 먹고 가봐 응 아니요 아니요 응, 제일 신념, 제일 신념 사전 정상 자, 김현자 콘서트 왔던데, 이제 잘 보고 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우리 언니 인사해봐. 안녕. 언니랑 콘서트 잘 보고 가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우리 언니. 오, 김현자 콘서트 현장인데. 지금 이제 줄 서고 있어요. 입장하려고.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죠? 김현자 콘서트 보러 왔어요. 봉 하나 샀어요. 언니. 언니 일루와. 쯤에 따로 다녀. 언니가 따로 다녀. 와, 사람들 많다. 들어오신 김연자 콘서트 잘 보고 가겠습니다 김연자 콘서트 존입니다 자, 좌석 구역 어딘지 보세요 D 구역은 아냐, D 말고 나부역은 저기 앞에 아냐, 오른쪽에 나부역은 저기 앞에 아냐, K열 아냐, K열 저리 가면 K열이 있을꺼야 이리 와 우와 김연자 콘서트 트럭신 지금 아, 저 앞에다 이렇게 앉았어요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리가 참 좋다듯이 다리가 바로 앞에 음 우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, 년자 콘서트 잘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언니 언니 정신없어